지난 24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2013년도 정보와 사업 종합설명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설명회에서 오픈특허로 구축사업과 스마트 특허정보 검색시스템 구축사업 등 올해 발주 예정인 개별 정보와 사업의 발주 일정과 구체적인 과업 내용이 설명됐습니다.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년 발주 예정인 정보와 사업을 사전 안내해 기술력 있는 IT 중소기업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보와 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